루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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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미아 데우스로 불틀, 주께서 바라신다 교황이 제창한 이 광신적인 외침이 3차 식자군 전쟁의 소식과 함께 유럽을 뒤흔들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와 프랑스의 존엄왕 필리프, 잉글랜드의 사자신왕 리처드는 싸우기로 맹세를 했다 바르바로사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유럽을 가로지르는 동안 존엄왕과 사자신왕은 배를 타고 성지로 향했다 허나 사자신왕의 여정은 그 별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매우 파란만장했다 지중해의 폭풍에 당한 잉글랜드 함대는 키프로스 섬에 난파하고 말았다 키프로스의 통치자이자 비잔티움의 반역자인 이사키오스 콤리노스 영주는 잉글랜드인들을 잡아들였다 그 중에는 리처드의 여동생도 있었다 리처드는 모욕을 갚아주기 위해 콤리노스를 벌하기로 했다 이 불행한 사건에 대처하는 와중에 그는 키프로스의 전략적 가치를 포착했다 키프로스를 점령해 십자군의 해군기지로 사용하면 부유한 이슬람 교역선을 습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잔탈자 이사키오스 티오스 콩니노스가 니코시아의 내 여동생을 감금해! 이 모욕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키프로스의 주민들은 니가 상륙하고 나면 염에 떨게 되리라. 이 모욕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이 모욕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이 모욕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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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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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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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呢? 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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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mand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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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ht. mand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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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2-1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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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